알렉산드르 라디쉐프 1749년 8월 31일에서 1802년 9월 24일 러시아의 소설가 사상가 계몽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상트 페트르부르크의 세관장으로 근무하였다. 1790년 극진주의적 작품 페트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을 출판하고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졌다. 영 모스크와 출생 보유한 귀족 출신으로 모스크바와 상트 페트르부르크에서 교육을 받고 17세의 정부의 외국 유학생으로 독일 라이프체히에 파견되어 5년간 법률을 연구하였다. 볼테르, 루소, 몽테스키 등의 계몽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았다. 귀국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상트 페트르부르크의 세관장에 취임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문학, 과학관계의 일에 종사하다가 1790년 유명한 저작인 페트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 퓨테시 스티브 이즈 페터버거 VMOSKVU를 익명으로 자비 출판하였다. 지정 러시아에서의 지주, 관리의 횡포와 농노의 비참한 상회상을 묘사함으로써 러시아의 후진성을 폭로하고 전제정치와 농노제를 부정하는 혁명적 변혁을 호소하였다. 이 책을 본 예카테리나 2세는 푸가초프 이상의 무반자라고 경로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나 감형되어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졌고 저서는 모두 소각되었다. 1796년 예카테리나 2세의 죽음으로 사면되었으나 그 후에도 농노제 지지자들의 의한 박해는 계속되어 1802년 9월 11일 제추방을 예측하고 움독자살하였다. 그의 사상은 데카브리스트와 A. 부시킨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새 세대에게 혁명적 사상을 고취시켰다.